3. 수고했네 ! 수고하세요 ! 수고하세요 ! 감사합니다 ! 아우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괜찮습니다, 괜찮습니다. 1주 5대 찍혀있네요. 잠시만요. 또 생일이라고 행복하게 호응해주셨고요. 그리고 배우분들도 너무 감사해요. 생일이요? 하하 하하 조그맨 와 와 와 와 와 오우 예쁘다 예쁘다 우와 예쁘다 우와 죄송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 씨와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제시야 제가 부라고 또 이런 생일을 드릴게요 오우 축하해요 고마워요 생일에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또 관람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게 각자 다 가져가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아까 수원인 거 봤는데 와주신 분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우 네 소수건인 것 같아요 오우 아무리 생각해도 나면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거든요 매진인가 매진인가 어 빈티지하다 네 오늘 정말 공연도 덕분에 너무 재밌게 했고요 배우분들도 덕분에 정말 미친듯이 잘생겼어요 네 정말 다들 미친듯이 다 뒤에서 저한테도 저한테도 그렇지만 다른 배우분들께도 너무 좋은 추억이 된 것 같고 더 많이 생각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저도 그렇고요 네 어 여러분들 오늘 정말 잊지 못한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요 예 네 저도 추억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오늘 땀이 비어오시나가지고 정말 오늘 땀이 비어오시나가지고 네 원래 연기를 좀 힘들어서 하려면 이제 힘들어요 네 오전 이제 낮 공연을 해주신 저희 형분들 동생 그리고 친구들도 아 또 제 공연 제 생일이라고 아 제 공연은 아니고 제 생일이라고 또 힘내서 이렇게 더 해준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주신 에너지 덕분에 정말 재미있는 공연으로 왔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의 만족입니다 저희도 감사해요 생일 축하 드려 하하하하 하하하하 맘숭상하세요 네 맘숭상하고 우병장사하고 가와만rebbe 네 네 백살까지 봐요 네 백살까지 네 네 이런 자리에서 네 오이소 샀으면 좋겠네요 미역국 드셨어요? 미역국은 아직 안 먹고 먹었어요 이거 시큼한 미역국 아, 내 꿈 왜 시큼한 미역국 오신 거 아니에요? 오신 거 아니에요? 내 꿈이 있었는데 아직 고마웠고요 일단 약간 미역국을 주신 분이 되셔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친구들이나 또 부모님한테도 얻어 먹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요 하지 마요 회식해요 회식은 제가 좀 더 벌고 그 다음에 제가 꼭 회식을 하도록 제 자리로 꼭 회식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기다릴게요 남기세요 한 분 한 분씩 오지만 마시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오시면 그때 안 되면 안 돼요 지금도 시켰죠? 네 한우로 한우로 몇 살이니? 네네 그때 옆 걸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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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조심하세요 오빠 오빠 너희 뒤에서 뒤로 기분이 impression 나를 보고 너에게 마음을 원하니 사랑의 한 마디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혹시나 집에서 못 오신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생일날 있었던 추억 없애지 않도록 그리고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또 다시 매년, 매년에도 평생 평생 네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이 형 정신이 형 부두계약금 계약인 거 아시죠? 네 다들 배우신 분들이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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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잊지 않도록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박씨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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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여기 공연 따로 될 시간이 있어서 네 네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더 만큼나 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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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씨완 사랑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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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요 네 네 이거 꼭 황주씨가 가져가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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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자도 먹어요?